뭔진 몰라도 한탕 버리겠다는 눈빛인데 마음에 들었어 스케줄도 비었겠다 사격장이나 다녀올까? 코치도 대충 옷 입고 따라와 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르쳐줄게 강화 성공! 진입한다! 나 기다리고 있었어! 자, 템포로 가져오자 자, 어디 해볼까? 간다! 빈틈! 빈틈! 잊어버려! 빈틈! 다시 간다! 간다! 할 수 있겠어 한 번 더! 두고 보자고! 잊어버려! 좋아! 두고 보자고! 간다! 아, 좋다! 항목 자, 템포로 가져오자 흠, 좋아! 좌표 고정! 발사! 간다! 빈틈! 할 수 있겠지? 자! 얍! 빈틈! 간다! 한 번 더! 빈틈! 자! 얍! 한 번 더! 텔리 세트가 사이코 같은 사춘기를 보내는 건 사실이지 뭐 근데 어른이 돼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건 너나 나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 안 그래?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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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